부하거리 좋아 부하거리 더 좋다고 대스코리아 이스패 나만의 시간이에요 지금 대안의 시간 여자친구도 내팽겨 치고 왔는데 내팽겨 쳤죠 내팽겨 쳤죠 내팽겨 쳤죠 자 결승전 앞둔 트릭스 기분 어때? 지금 여기는 인천 인천 바다 인천 바다는 떼꾹물 오늘 배틀 마음 같아서는 아 진짜 2등 베이비몬스터즈 2등 베이비몬스터즈 상태가 메롱인데 2등에서 그래도 기분 엄청 좋습니다 이게 다 우팸 영우쌤 덕분이고 형들 덕분이에요 너무 기분 좋고요 감사합니다 모두 우팸 식구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꺼져 아 우리 아직 먼 길을 가야 돼 우리 끝났지 않았다 스파르트야 스파르트야 3팀 고 우리 놀러온 것이 아니다 우리 끝나지 않았다 으악 우아 Normal 우아 야 år 돌핀 돌핀 선생님 찜찜 잘하세요? 네. 네. 손님 잘하세요? 기본점이 있어. 진짜요? 기본점 넘어가는 곳 있어. 뭐야. 형! 거기다 벗 묻어야 돼. 이lit 없어요 없어요